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재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자나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멀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성취될 강단히 말씀 주셨죠 오직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와 감사죠 이것으로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적군이 모든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가축들이 없고요 지금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은 가장인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어요 상황은 최악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 첫 번째 미션이 원네스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 원네스되어 절대의 보금체질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70인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3, 7푼는 영적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요 교인들 안에 분열되고 파가 갈라지고 서로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첫 번째로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을 강조했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법에 의하면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있지 않냐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나를 지켰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예비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6월절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냐 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할래 문제로 많은 갈등을 했죠 예수 믿어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알파 할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들 사이에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헬라 문화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식한 것들이에요 저 무식한 것들이 음식을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저 무식한 것들이 나를 지키지도 않고 할래도 안 받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서로 정주와 비판이 나오는 거죠 헬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는데 왜 율법에 잡혀서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서로의 정주와 비판의 눈길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우상에게 받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먹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유통되는 고기들은 얼마나 고기가 귀합니까? 우상에게 재물로 받쳐지고 나서 대부분 시장이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관없다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어도 상관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그럼 먹어라 어떤 사람은 찝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인데 먹으면 찝찝하지 않냐 그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그 고기를 안 먹었다는데 우리는 안 먹고 싶다 그럴 사람은 먹지 마라 믿음이 있어서 먹을 사람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죠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해라 본질이 아니니까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서론적인 부분들 먹는 것 같은 부분들 가지고 싸우고 있죠 우리에게 또 적용점을 주셨죠 이 시대에 또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문제가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배경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술, 담배 문제, 기독교인들 어떻게 술을 마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펴 네 자세?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죠? 보금의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기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를 한다 보금의 해가 됩니다 저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로 오고 싶은데 개인이 술, 담배 문제로 내가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분들에게는 그건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보금적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품어야죠 본질이 아닌 것에는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다민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2, 3, 7을 품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그릇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도 저희 대학국 안에 있는 다민족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한 개인이 아니구나 저 영혼은 한 나라를 담당할 하나님께서 예비 선교사로 역파송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다민족들을 살리는 70인 제자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늘었어요 좀 단순하게 말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현장,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 의의의 나라입니다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죠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의의 나라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강의 나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인사법이 뭡니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이 평강하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평강이죠 또 세 번째로는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기쁨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 공동체는요 모이면 치유받는 공동체 모이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과연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역동감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 70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70인 제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우리 유명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영적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앉아서 말씀이 좋네 구경꾼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본인이 체험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 그게 또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만 내가 너무나 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대표적인 게 아멘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게 하다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져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너무 약해요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너무나 쉽게 작심산미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강단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육신을 주관하시겠죠 그래서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수십 년 들었는데 평생 예배를 들였는데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창세기 3장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뀐다니까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배우자들이 바뀌고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모든 영혼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왕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완전히 인생을 내리막으로 꽂아버리시죠 40년 동안 광야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노인이에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너무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 10초 확 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내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바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노인 모세가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임지를 체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키는 지도자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들이는 가시떨기나무 언제든 보는 거예요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임지가 임하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무너진 환경 무너지는 상황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뿐인 줄 믿습니다 진지하여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테타 아들이죠 나이 60이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쿠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군대와 모든 정권이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요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하의 집에 살면서 요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뭡니까? 예배죠 오늘 예배를 시적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요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내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배입니다 근데 20편은 언제 썼다고요? 아들이 쿠테타 일으켰을 때 가장 위기의 순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정말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 마리아와 같이 평생 기억하게 하라 엄청난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왜 향류를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특징을 알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언니예요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에 몰입을 했는지 손님이 오시면 좀 눈치껏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눈치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좋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만 온통 정신이 발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완전히 몰입한 거죠 얼마나 몰입했냐? 마르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예수님, 제 여동생 같이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평상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메시지 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격이 없는데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분이 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그래서 장례를 표현할 때 쓰는 그 향료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배는요 받으러 가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근데 예배는요 반대로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워십, 워스, 가치를, 최고로 가치를 드리다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드렸어요 예수님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드림은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죠? 가련유다죠 가련유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학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하면 요즘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이 엄청난 큰 돈이죠 가련유다의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걸 왜 저기서 지금 3천만 원 한 번에 허비해버리냐 이걸로 해야 할 사역과 사업이 얼마나 많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우리가 뭘 헷갈리면 안 되냐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비가 필요하죠 근데 사역비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경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조금 쪼개서 사역비로 써야 되겠다 경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비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한다 10개의 명의 요약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개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지역에서 교육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많은 중직자들을 섬기고 랩런트들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사역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나중에 연말쯤 되면 내가 사역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우선순위 되는 첫 개명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게 흘려보내는 게 사역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직분은 주어졌어요 주어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 나는 내년에 쉬어야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은혜를 흘려넘치는 사역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넘어서 극찬을 하셨어요 온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좀 옛날 표현이지만 천년의 응답 아닙니까? 그 응답 지금 이 여자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엄청난 극찬 이 파격적인 헌신 예배 저희는 본당 헌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 2, 3, 7 나라 살리는 본다 오천종족을 품는 본다 다민족과 랩란프트를 살리는 본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